자 이번에는 어 모르도루와 모르도루의 어 오로그 하이라는 어 이제 트롤과 어 원래 트롤보다 조금 더 쎕니다 그 다음에 실바넬프의 코끼리 엔트 어 전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둘 다 거의 특성 유닛이고 쓰읍 싸우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는 해봅시다 투석기 왼쪽에서 두번째 이건 후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싸울러 야야 야 쉽세 보이는데? 엔트 보자 워야 엔트 돌카 미친 야 저건 엔트가 아니고 그거잖아 뭐야 이거 야 저건 그거 아닌가? 야 저건 엔트보다는 그 같은데 그 뭐냐 이거 그 그 그 뭐냐 그 귀에 계속 따라오는 놈 밤에 계속 따라오는 놈 그 아 이름 뭐더라? 무슨 맨이었더라 지금 모르겠어 지금 뭐였더라? 어 다리 길어지고 막 아 상대가 안돼 와 엔트봐 엄청 크다 코끼리 엔트 아 슬렌더맨 그래 야 무슨 슬렌더맨이잖아 이거 이 친구는 아무데도 못 끼네요 흐흐흐 야야 왕따거 같은데 왕따잼 어어 야 날라간다 대장이 막 날라댕겨 이 친구 왕따가 봅니다 이것이 바로 너와 나의 눈높이다 슬렌더맨 야 둘 다 체력이 길어갖고 끝날라나? 야 나무가 피가 흘린다 야 나무가 피가 흘러 어 야 하나 잡았어 야 하나 잡았어 하나 잡았어 야 두 마리 잡았어 야 트롤이 더 쎈데? 야 트롤이 엔트를 두 마리나 잡았어 엔트 두 마리 다운 과연 역시 다구리는 작은 사각 없는건가 어 야 하나 죽었다 야 두 마리 죽었다 오 우리도 많이 죽는다 이제 과연 과연 트롤이 잃을 것인가 엔트가 이길 것인가 엔트가 이길 것인가 야 엔트가 조인트가니까 다 죽는데 야 엔트 두 마리 죽는데 야 엔트 두 마리 죽는데 택! 와 엔트 무섭다 이거 뭐야 이거 나무가 피를 흘려 이건 공포게임이잖아 미친 야 갈군다 야 양아치다 이거 야 세 명이서 갈갔어 자 대장 남음 어어 죽었나? 오 살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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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여기 야 싸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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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밀린다 밀린다 어어 날라갔다 야 싸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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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일어난다 야아 야야 이거 뭐 안잡히는데 야 또 일어난다 어어 야 한다 박았어 죽은다? 아니야 살았어 야 오크 야 오크 진짜 끈적인데 야 또 한다 박았다 또 살았어 뭐야 이게 야 오크 체력 봐 미친 흠흠 야 안 죽은거야 이거? 야 뭐야 엄청 세잖아 오크 야 트러보다 오크가 더 센같은데 야 또 조인트 까였다 와 영감하다 와 영감하다 와 저 심한 조인트에도 살아남는다 어? 대단하지 않나? 어? 또 때리고 있어 야 축구하는데 야야야 이거 전치 야 이거 뭘야 보험금도 안 나올거 같은데 이거 도둑이 많고 또 일어난다 야 고만 죽어 야야 보험금도 안 나올거 같은데 또 일어났어 자 좀 더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불쌍해 엄청 불쌍해 자 6배 축구인데 야 벌써 이까진 이까진 왔다 야 죽었다 자 엔티 승리